자 2021년도 2월 7일 일요일 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ks 코인 디파이 시스템이죠 수익구조를 전부 다 사회에 한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밀 프로젝트가 어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 기획을 했었던 그 아 프로젝트가 어제 이제 비밀리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뭐 처음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카페를 어 접해 가지고 저희 카페를 찾아오거나 이 국민기업 관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100% 사회 환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지껏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이 국민기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가 그 안내자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유튜브 채널은 요 어 지금 이렇게 어제도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앞에 ks 코인의 가치는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라고 제가 동영상을 어제 처음 공개를 했구요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오거나 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 후원을 하시게 되면 제가 100만원 당 한 종목을 후원을 받은 것만큼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이 아니라 지식으로 어 제가 100만원에 대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0만원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어 지식 후원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0%에서 3000% 오를 종목 해서 이순신 장군한테는 12척의 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 붉은 태양 차관성한테는 50척의 배가 있다 아 종목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동영상을 보거나 신규 회원이 국민기업 관성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박 종목을 100만원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그 돈을 도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 이 디지털 앞에 디파이 시스템 아 ks 코인으로 어 다시 그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어 코인을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아 발행을 해 드립니다 그 코인의 가치는 한번 매출액이 100만원 단위가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0.001원씩 가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치가 바뀌어서 어 오르게 되면 1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아 아 이제 또 새로운 후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팔아서 어 팔아서 후원금 냈던 거를 도로 돌려받는 이런 환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저한테 남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론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 국민국민기업 관성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한테 남는 수익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화폐 대주주기 때문에 제가 일정 수량은 보유를 하고 있죠 총 발행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 이 코인 이라는게 이게 뭐 제대로 굴러 가겠어 이게 뭐 화폐의 가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에요 저한테는 지금 10원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100만원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대박 종목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지식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도로 환불 받을 수 있게끔 환불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 가치가 아 한 주 한 주씩 뭐 금액이 오를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후원자가 나타나게 될 때 제가 이제 100만원을 후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종목을 후원을 받았으면 어 이 카페에다가 제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100만원에 후원자가 나타났으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코인의 가치가 올라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현금으로 팔고 싶으신 분은 파셔라 라고 매물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는 100만원 후원을 낸 사람이 매수자는 나왔는데 매도자가 없어요 매도자가 없으면 제가 한 번씩 한 번씩 가치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1원이다 그러면은 뭐 1.1원 뭐 1.3원 이런 식으로 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매수자가 있는데 매도자가 없으면 이 코인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후원을 냈던 사람이 그 100만원을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기존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심초사 많은 고생을 했던 회원님들한테 제가 스톡옵션을 행사를 어제 했는데요 이 행사는요 이 행사는 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작년 작년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작년 추석입니다 자 2020년도 10월 달이에요 자 이때 이 ks 코인에 대한 스톡옵션을 제가 한가위축제로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이 스톡옵션을 어 이렇게 발행을 해 줬습니다 나우주님 100만주 그 다음에 쿤소나님 30만주 혜엄님 20만 20만주 이렇게 쭉 1차 한번 스톡옵션을 제가 드렸는데 도대체 행사할 생각을 안해요 이게 비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거죠 눈치 깐 사람들은 그때 이론에 그냥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제 이제 불현듯이 제가 기습적으로 2021년도 2월 6일날 2021년도 새해 맞이 대축제에서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하는 구정선물 디지털 앞에 스톡옵션 2차 290만원을 제가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 스톡옵션은요 시세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이후로 그러면 이제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이후로 가치가 지금 1.001원에서요 1.0016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0.001원이 움직일 때마다 연 1.2%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개님이 하나개님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를 해서 원래 10만주가 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스톡옵션 행사가가 하루 사이에 0.0013원이 올랐습니다 0.013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10만주에서 아쉽게도 9만 8천 717주 아 요거 잘못됐네요 9만 8천이 맞는데 9만 8천 717주가 발행이 됐습니다 자 스톡옵션 행사과는요 1.013원에 행사가 됐고요 이제 가치가 오늘 또 이제 하나개님이 100만원을 후원을 해줬어요 스톡옵션을 100만원을 행사를 했고 10만주 중에 행사가가 1.013원으로 행사가 돼서 9만 8천 717주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개님이 오늘 100만원을 후원을 해서 후원을 해서 KS 코인이 요것도 또 9만 8천 인데 또 잘못 적었구나 하다보면 이렇게 제가 좀 실수를 합니다 9만 8천 717주가 아마 맞을 거에요 제가 아까 잘 적어놨어야 되는데 예예 맞네요 9만 8천 717주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치가 지금 올랐습니다 아까 그 가치에서 1.016원으로 가치가 올라서 이분은 이제 가치 오르기 전에 후원을 한 거기 때문에 9만 8천 717주로 발행이 된 거고요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후원자가 다음에 나타날 때 이 가치는 또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100만원 단위씩 100만원 단위씩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돈으로 또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 수익률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가 또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자 여기 보시면 100만원 단위씩 해서 이게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50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탄 이게 작년 11월달에 천만 약 900만원 갖고 시작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거는 뭐 63,000원어치 사고 어느 종목 50만원 사고 어느 종목은 4만원 사고 어떤 종목은 1,700원밖에 못 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900만원 갖고 약 한 40개 종목을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은 뭐 20만원 1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매입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오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 저는 막 쫓아 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한 주밖에 못 산 종목도 있고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4주, 5주, 30주 어느 종목은 1주 어떤 종목은 60주 뭐 이렇게 이 천만원 단위의 숫자를 맞춰 가지고 약 40 몇 개 종목을 매수를 하다가 보니 아쉽지만 뭐 요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회화는금으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이 KS 페이의 아 주당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천만원을 어 기부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같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같고 어 나중에 이제 배당까지 할 수 있게끔 사회화하는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약 천만원을 여기다가 희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4일서부터 2월 5일까지 저 900만원 정도가 50% 가까이 수익이 나서 50%가 조금 넘네요 아 60% 가까이 되는구나 울때가 좋았습니다 워낙 장이 좋으니까 요새 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약 6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익이 100만원 단위씩 또 0.001원씩 또 KS 페이의 KS 코인의 가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0.006원의 가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뭐냐 제가 여기 천만원에 희사했던 돈 천만원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화는금으로 이 국민계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랑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아 제가 사회화는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음 천만원을 제가 기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59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00만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한 9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데 음 뭐 다음주 뭐 다음주 되면은 저 9만원 못 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 600만원이 차니까 100만원 단위랑 0.001원씩 아 이 KS 코인의 가치가 바뀌니까 0.0006원에 가치 변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가치가 지금 현재 1.016원으로 변동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돈이 되는 종목을 어 지식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 비용을 받고 해드리고 어 종목을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치가 올라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백만원 내가 뭐 백만원을 후원을 했으니 백만원 가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어 파셔서 여러분들이 파셔서 다시 그 백만원을 환불을 받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고생만 직설하게 하는거죠 근데 어 고생할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왜 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어 떼돈을 벌 수도 있구요 그리고 또 종목도 무료 추천받고 나중에 이 ks 코인 자체가 가치가 바래서 어 큰 돈으로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어 이런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10원 하나 남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 물욕을 없애버리구요 자 제가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지식 후원금으로 종목을 추천받고 제가 100만원을 받으면 그게 제 돈이잖아요 제 수익입니다 후원을 받았으니까 후원을 받은 것만큼 저는 종목을 지식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놔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드리고 되돌리면서 되돌려 드리면서 화폐의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보시거나 네이버 카페를 보시고 우연하게 국민기업 관성을 알게 되시는 분은요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구요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KS 코인이 나중에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거 지금 뭐 많이 지금 거래하죠 그거 수익이 있나요 그거 수익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식 후원금에 대한 정확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천만원에 돈을 내놓은 사회한원금에 대한 100만원 단위씩 수익이 날 때마다 0.001원씩 가치가 변하는 그런 확실한 수익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연 18% 정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시스템을 제가 지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돈 이론도 생기지 않는 개인적인 고생만 직설하게 하고 그 모든 수익을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지는 그 비밀 프로젝트가 어저께 드디어 오픈이 돼서 시행이 됐고요 스톡옵션 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계님이 100만원을 후원을 해서 행사가 그리고 가치가 변화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대박종목을 미리 선점하시고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